안녕하세요, 놀래라. 반갑습니다. 오늘 자영업 준비하시는, 하고 계시는 분들, 우리 사장님들. 저와 함께 중요한 정보들이 새로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태원의 터줏대감이 알려주는 노하우까지. 동정이가 큰일을 해놨다고 합니다. 진짜 큰일 많이 했어요. 나 할 때 해주지. 지금이라도 아는 게 어디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 가서 이동하고 얘기 좀 해볼까요? 그럴까요? 기대해.